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과천의 타운하우스의 다른 타입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3개의 층을 사용하고 있고요. 실면적이 꽤 넓은 크기였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주변에 단독주택들과 이렇게 모여 있어서요. 동네가 굉장히 이쁜 쪽에 속하고요. 제가 그때는 그 전에 영상을 소개할 때는 지하에서 세대로 들어갈 수 있는 타입이고요. 오늘 소개할 이 타입은 지하에서 실내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하에서 외부로 나와서 다시 들어가셔야 되고 여기 지하 주차장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에서 계단을 통해서도 세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차는 세대별로 두 대씩 할 수 있고요. 이 지하에는 저렇게 세대별로 창고가 또 하나씩 있습니다. 저 뒤쪽에도 출입문이 있고요. 하나씩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넓지는 않지만 작은 휘트니스 센터가 있는데요. 휘트니스 센터까지 말할 건 없고 저녁 시간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만 제외하고는 한가한 시간에 이용하면 이 정도 크기의 공간이라서 혼자서 운동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이 시설이 또 되어 있네요. 이게 호실별로 지하에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고 세대가 있고 오늘은 주차장에서 실내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시고 1층으로 올라가서 세대로 들어 가시면 돼요. 엘리베이터는 현재 15인승 넉넉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 저렇게 6세대가 모여 있습니다. 작은 마을 같죠? 인테리어도 꽤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세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화문으로 되어 있고요. 똑같습니다. 그 집이랑 번호키기 삼성 제품으로 되어 있고 지문 인식까지 되는 번호키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이 집이 이 타운하우스에서 크기는 가장 넓지만 대가족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방이 세 개 밖에 없어서 그래서 전실은 이 정도면 적당한 크기의 전실 같고요. 이 바닥도 전부 다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신발 수납장은 왼쪽에 상부장, 하부장 구분을 해서 모두 8칸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옵션이 있죠. 지발 소독 장치도 잘 되어 있고요. 이 중문은 스윙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는 미스트 유리고요. 이 스윙 도어가 상당히 좋죠. 무거운 짐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몸으로 그냥 밀고 들어가고 나갈 수가 있겠죠.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정면에는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오픈형으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면적은 자막으로 표시를 해 드릴 텐데요. 이렇게 주방이랑 거실이 마주 보고 있으면 실 면적보다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이 집은 모든 샤시는 LG 지인 이중 샤시를 사용했고요. 제가 이 방충망을 열어놨어요. 이거는 방벙 방충망인데요. 외부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 같은 걸로 찢을 수도 없고요. 이거는 다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요. 이 방까지. 그리고 이거는 양쪽으로 열어야 돼요. 여기도 열고 이쪽에도 이렇게 눌러야지 이걸 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층 아파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어린 아이들이 침대에서 띄워 놀다가 이 벽에 기대서 추락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래서 이 방충망도 굉장히 고가의 제품을 사용했고요. 여기는 넓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작은 앞마당이 있어요. 보시는 듯이 뒤쪽으로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요. 공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꽤 넓어 보이는 주방이 이렇게 있죠. 아일랜드 저 수탁이 굉장히 넓습니다. 셰프 주방처럼 아주 넓은데요. 우선 이 주방 제품은 한샘 제품인데요. 한샘 제품 중에서도 가장 상위 브랜드죠. 이게 다 키친 바워 제품으로 이렇게 시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판도 칸스톤 제품으로 이렇게 다 시공이 되어 있네요. 이런 건 이제 기본 옵션이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각 싱크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수전이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죠. 물을 한번 틀어보면 보면 물이 하나도 안 튀기죠. 이게 수확이 약해서 이런 게 아니고 요 자체가 요렇게 물이 안 튀기게 합니다. 굉장히 고가의 제품인데 제가 차 막 금액은 언급을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 3구짜리 전기레인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네요. 2구는 하이라이트이며 1구가 인덕션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LG, 식기, 건조기까지 기본 옵션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일랜드 이 후드가 좀 약한 경향이 있는데요. 냄새가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여기도 창이 있고 환기창이 있고 저 거실 쪽에도 환기창이 있어서요. 열어놓으면 환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LG 광파 오븐 레인지 여기는 다통 자리겠죠. 그리고 보시면 별도의 냉장고 자리는 안 보인 것 같은데요. 여기도 이 스탠드 냉장고도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김치 냉장고는 빌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김치 냉장고까지 다 되어 있어서 별도의 냉장고가 있다고 하시면 이 다용도실에 넣으셔야 돼요. 여기도 이 철제 프레임으로 돼서 좀 특색 있는 중문으로 되어 있죠. 문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보일러실 기염 세탁실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열수가 있으니까 하나의 냉장고가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냉장고는 여기다 이렇게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건조기를 놓으시려면 요 위로 요렇게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요 기뚜라미 1등급 보일러가 하시고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이 집은 각 층마다 보일러가 대용량이 각각 다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뭐 굉장히 따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1층에 있는 거실 화장실인데요. 이 화장실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데요. 작지도 않습니다. 이 집에 사용된 모든 이 도기 제품들은 전부 다 아메리틱한 스탠다드 제품으로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요런 수점도 굉장히 특색이 있죠. 이거 전화기처럼 요렇게 생겨서 요런 것도 굉장히 이동걸로 다 시공이 되어 있는데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여기 별도의 이 샤워 부스가 없습니다. 요거는 분양 받으시고 입주하기 전에 요거는 건축하신 분한테 요청을 해서 요거를 시공해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방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방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성인 두 명이서 사용하기는 약간 작은 듯한데요. 부모님이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어린 자녀가 있다면 싱글 침대와 책상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천장에도 각 방 거실 다 시스템 에어포는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온도 조절기도 각각 다 있습니다. 그러면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 올라오시면 여기도 중문이 요렇게 있습니다. 원래 이 계단이 있는지 2층 집 3층 집은 이 계단을 통해서 열을 손실이 되죠. 근데 요렇게 중문을 놔두면 훨씬 더 겨울철에 따뜻합니다. 얘도 스윙도어로 되어 있네요. 스윙도어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작지 않은 크기의 가족실 공간이 있죠. 여기도 이제 2층 거실인데요. 거실이 있고 이 왼쪽에는 토킷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요 문을 열면 굉장히 큰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은 웬만한 안방들보다 훨씬 더 커요. 프레임이 아주 큰 그런 침대도 들어가도 좁지 않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한쪽에 뭐 TV라든지 뭐 화장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안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되겠죠. 여기도 크기가 크지 않아서 이 샤워부스는 뭐 설치를 할 수가 없는데요.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요런 손잡이도 굉장히 트색 있습니다. 요렇게 나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2층에도 넓지는 않은데요. 요런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뭐 실외기를 놔서 여름철에 한여름에는 이용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 외의 계절에는 그냥 식사 후에 가볍게 그냥 차 한잔 할 수 있는 공간 그 정도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근데 소개한 방에 드레스룸은 없었어요. 근데 드레스룸이 이 거실 이 앞쪽에 요렇게 빼져 있네요. 요 사이즈가 작은 편이 아니라서 양쪽으로 요 시스템 장을 양쪽으로 놓으시면 웬만한 옷들은 전부 다 수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기에도 이 보일러실이 요렇게 있는데요. 이쪽에 낮은 쪽에도 수도가 요렇게 빨려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등급 기뚜라미 제품으로 대용량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집의 하이라이트는 3층에 있었어요.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기 사용된 조명들도 각 호실별로 전부 다 다른 제품들로 요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3층에 올라오시면 이 정면에는 베란다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먼저 그럼 이쪽에 베란다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시면 여기도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여기에도 기역자로 요렇게 꺾여서 굉장히 넓은 이런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어 지금 수도시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3층 안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서 호수를 연결하든 요렇게 해서 만약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어닝 정도 요렇게 설치해서 여기에다가 수영장 간이 수영장을 만들어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요렇게 산으로 둘러싸이 있구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오시면 바로 오른쪽에는 아마 이 집에서 이 화장실이 제일 클 것 같은데요. 요렇게 큰 화장실도 요렇게 있구요. 여기는 어 간이 욕조 까지 있어요. 욕조 작은 사이즈 가 아니에요. 제 이 액션캠이 광각이래서 이 밑을 내렸다 볼 때는 실제 크기보다 더 작게 보이는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 욕조 이렇게 들어와 있구요. 여기 해바라기 샤워기 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3층 거실 굉장히 넓죠. 1층 거실보다 훨씬 더 높은 거 같습니다. 지붕은 박공 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층고가 3m 차가 훨씬 더 넘었어요. 굉장히 넓은 거실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답답함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층고가 높아서 여름에도 좀 덜 넣을 것 같구요. 그리고 여기에도 또 보일러실경 작은 싱크대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런 수전들도 굉장히 특색이 있죠. 이런 것도 작은 싱크대도 하나 있구요. 여기에도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는 세탁기도 이쪽에 놀소가 있고 건조기도 이쪽에 이렇게 또 놀 수가 있습니다. 2 3층에도 대용량 보일러가 이렇게 들어와 있구요. 여기는 건조기를 놔두고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 야외 베란다에서 자연건조를 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도 이렇게 넓은 이렇게 넓은 베란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주변에 단독주택들로 이렇게 다 있습니다. 산으로 뺑 둘러 쌓여있어서요. 공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게 이 집에서 제일 큰 방인데요. 이 방은 성인 둘이서 사용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오늘 과천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소개했는데요. 얼마 전에 소개했던 그 타운하우스와 같은 단지인데 평수가 제일 큰 평수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타운하우스는 여기서 마치구요. 오늘도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이 타운하우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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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타운하우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